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던자 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을 떠나서 삼성 너무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색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etf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etf 정해서 요즘 핫 이슈 칸 이슈를 가지고 있는 etf 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과 그 종목을 운영하는 그 유명한 누님 있죠 캐시우드 누님 이 누님이 열대석의 투자 테마가 되려 어떻고 우리 아크 인베스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릴께요 예 어 현재 투기보다는 투자에 관심을 갖는 서학 기미들이 많아요 그 지난해부터 미국의 그 중소형 자산 운영사인 아크 인베스트라고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 a r k 예 인베스트 인데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구요 서학 기미는 물론 본토 기미들도 역시 아크와 그 아크를 이끄는 그 ceo죠 최고 경영자 그리고 최고 운영 책임자 cio 라고 하죠 이 캐서린 우대에 열광을 한답니다 이 여성분한테 그 높은 관심은 결국 돈의 흐름이에요 그게 글로 입증을 하죠 불과 7개의 7개로 상장지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크에 한 달 동안에 82억 달러가 몰렸대요 82억 달러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죠 그 아크가 운영하는 7개 etf 중에 2개는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형이구요 그 아크를 상징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ARKK 유명하죠 ARKK 그리고 아크 지노믹 레볼루신드 있구요 ARKG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운영서가 자유롭게 편입 종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액티브 etf 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크가 운영하는 5개의 액티브 etf는 지난해 수익률을 100%를 넘어서 100% 가뿐하게 돌파했고 투자자들한테 큰 믿음을 줬죠 어 투자자들의 믿음은 연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아크가 전통의 etf 강자 벵가드 알죠 벵가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벵가드 이 벵가드가 26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많은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벵가드는 미국에서만 81개의 etf를 운용하고 운용자산 규모만 해도 1조 5,7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네요 하여튼 눈에 띄는게 뭐냐면 불과 7개의 etf를 운용하는 ARK가 etf 부동의 1위 블랙락 있죠 374개 2조 900달러 2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네요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데 141개 8,700억 달러 3위는 인베스코 222개 3,000억 달러 등을 모두 따돌렸다는 거랍니다 대단한 거죠 etf db에 따르면 그 블랙락 아이시어스 etf 1위 1월 순 유이백만 50억 달러로 ARK보다도 30억 달러나 작대요 그래 아크는 올해 올해도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보답을 하고 있죠 지금 지난달 나스닥 지수 상승률이 약간 5.8% 였다면 그 아크 오토너머스 테크놀리지 로보틱스가 ARKQ 19.4% ARKK 15.4%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 ARKW가 12.4% 이렇게 다양하게 하여튼 상승률이 상당히 좋아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ARKW 5년 누적 수익률이 881% 대단하죠 881% 그리고 ARKK는 773%고요 773% 엄청난 누적 이익률이죠 그래서 ARK와 ARK 캐시우드에 대한 미국 본토 개미는 물론 우리 국내 사업 개미들도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이렇게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 ARK가 운영한 5개의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초대형 주식 비중은 높지가 않대요 지난 2일에 ARKK 구성 종목을 살펴보니까 테슬라가 9.8%라든요 테슬라 9.88%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아크의 테슬라 사량은 결국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고 있죠 그 아크는 800달러인 테슬라 주가가 2024년에는 7천 달러까지로 해서 7천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업체라는 게 있어요 로크라고 로크 그 비중이 6.78%로 두 번째로 높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스퀘어 비중도 한 4.50% 되고요 그래서 ARKK 상위 10개 종목 목록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팡이자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른바 빅테크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보면 아크는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는 빅테크 기업보다는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그런 혁신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학 개미들도 이를 말해 현재 약 5억 달러를 ARKK에 투자하고 있어요 5억 달러 테슬라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있잖아요 니오요 그리고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는 TSMC보다도 많은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는 최근에 전기차, 비트코인, 자율주행, 3D 프린팅, 항공우주 등 15가지 혁신적 미래 투자 테마를 발표했어요 눈길을 끌고 있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오는 어떤 전망보다도 공격적인 전망을 제시해서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4천만 대가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전기차를 대략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아크가 곧 출시할 예정인 ETF가 있어요 우주탐사 테마 ETF죠 ARKX 우주탐사 이 ETF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아크는 빅아이디어 2021에서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상연결 및 초음속 비행 등 궤도와 항공우주는 연간 3,700억 달러가 넘는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우주비행 업체 버진 갤럭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ARKX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 ARKX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ARKX에는 드론이나 플라잉카 등과 관련된 혁신적 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ARKX에는 위성과 발사체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이나 드론과 플라잉카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여기 필요한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3D 프린팅, 재료, 에너지 저장장치 등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듯 캐시우드 누님이 상당히 보면 운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누적 수익률뿐이 아니라 ETF로 몰리는 돈도 상당히 많죠 하여튼 앞으로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개미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ETF에 관심이 많은다면 약간 공격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ETF를 찾고 싶다면 한번 이 ARK Invest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고 본인 취향이나 본인 스타일 본인에 맞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부분은 많지만 하여튼 이 ARK Invest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앞으로도 향후 높아질 것 같아요 높아지고 꾸준히 승률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ETF에서 관련된 얘기를 나눴고요 혹시라도 더 좋은 내용이나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